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옆에 눈에 찌른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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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글거려. 무슨 일이야. 알겠어. 열심히 해보지. 다행이다. 아 이거 아까부터 보라 냈어. 컨트롤 해줬거든? 그런 식으로 유정이가 컨트롤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색. 투입. 원투 안으로. 다행이다. 원투 안으로. 당국 올해. 오, 좋은 거 같은데요? 저도 좋은 거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네. tutor, 찍고 있어요. 어어? 짠! 사우드요. 예, 사우드요. 반하 tuo 서チャンネル tow workspace takes seats to hook up as well. 음식물이 안 된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길바닥이 돈도 안고 그렇습니다. 설양하네 아주. 지금은 9시 12분인데 9시 30분. 돌아가야 합니다. 9시 29분. 은행 오픈런. 시간은 8시 30분. 성공. 수준. 산. 다 찬다. 빨리 해. 할 말이 없어. 보통 이런 무슨 말을 해요? 저희는 지금 구산백수코에 와있고요. 아 저희는 구산백수코에 와있고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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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долж한 mnie. 이 sí吗? 고춧가루. 메가 많이». 다 sittend sees. 고춧가루가 진짜. 그러면 한 번씩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 합격! 남집선이 또 kanske favors 남집선이 약간의 여기 뭐지? 마지막이야? 여기가 쿠키 입니까? 여기 샌물 받아보세요 싹이 하나, 둘, 셋 어우, 좋아 구워 황금 표정 봐 저는 물 사러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관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부스가 되게 예쁘네요 따라하고 싶다 배운대 빨간 떡볶이 진짜 맛있겠다 방울이 안녕 방울 오랜만 같이 입줄까? 방울이야 자 이리와 아이나 여깄다 아 나 식품 됐네 아 나 식품 됐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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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돌아와서 충무김밥 먹고 있어요 오늘 거의 물도 못 마시고 밥도 거의 못 먹어가지고 지금 미친듯이 흡입하고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션뷰가 펼쳐져 있어요 뭔가 이런 바다뷰를 생각하고 약한 숙소가 아닌데 뜻밖의 오션뷰 아침에 일어났더니 빙팡 부탁했습니다 진짜 길어 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우린 대부분 황금으로 이렇게 걸어요 뭐하고? 케리 부스로 오세요 우리 부스 참 귀엽죠? 양옆에 엄청나게 큰 부스를 끼고 이렇게 꾸안한 부스 집 써도 되네 많이 쳐다봐 붙일 거야 이거 야 충성팬이시네요 애사심이랄까 이게 제일 귀여운 거 같아 난 컵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 이렇게 큰 거 많이 하잖아 맞아 그리고 먼지가 있어 진짜 찐펜 아니냐 진짜 앞에는 먼지 뒤에는 그린펜이 야호 비행기 사는 거 비행기 사는 거 이곳에 관계가 있으니까 호시가 없습니다 호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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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고 있어 귀여워 귀여워 아 고향이 모금산을 사는 거예요. 아빠도 방울이 간식 받았다. 어저께 비누만 그거래. 비누만 그거래. 제일 많이 사간 사람. 마당하고 정리합니다. 안녕. 고향이. 고향이 모금산을 사는 거예요. 고향이 모금산을 사는 거예요. 고향이 모금산을 사는 거예요. 꼼꼼하게 핑크, 아, 너무 맛있다. 차 충전하면서 빵 먹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비건 빵을 엄청 많이 사다 주셔서 이것도 다 비건. 이거 막 다 적어주셨어요. 지금도 바나나 빵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우리 봉지를 만나러 간다. 봉지야, 내가 갈게. 봉지, 나 못 입는 거 봐. 봉지 뭐. 봉지야, 우리 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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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